성공예감 별책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입니다 내년 문화와 소비 또 비즈니스의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라이프 트렌드 2022라는 책을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 책의 저자인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용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게 트렌드라는 게 훅훅 변하기도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유행어가 탄생하기도 하고 새로운 유행가가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비나 이런 게 변하기도 하고 내년도 연간으로 전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사실은 트렌드가 반짝반짝하는 건 우리가 쳐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반짝반짝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뭘 못하죠 즐기는 것만 해요 반짝반짝하는 몇 달짜리 유행은 그래서 몇 년씩 이어갈 흐름들은 기업이 비즈니스 할 때도 몇 달짜리 보고 뭘 하겠어요 사람들이 진로를 고민할 때도 몇 달짜리 갖고 못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트렌드는 몇 년의 속성을 가져요 보통 트렌드라는 게 반짝 유행이 아니라 어떤 흐름의 속성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부터 연결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유행가는 갑자기 나오지 않았나 그러는데 그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는 계속 있었죠 그 가수가 어떤 스타일의 곡이 요즘 유행한다는 게 이미 있는 사실이고 사실 소비자가 갖고 있던 어떤 원하는 코드는 존재하던 거거든요 갑자기 등장하는 이거는 100개 중에 한 개 이런 거 나올까 말까고 대부분은 속성이 연결됩니다 결국은 연결되는 걸 지켜보면 된다라는 뜻이네요 갑자기 태어나는 건 없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라이프트렌드 이경웅의 책을 보니까 앞에 표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는 건데 어떤 의미예요? 2025년에 큰 부제가 조용한 사람들인데요 보통 트렌드 책에서 책의 중요한 타이틀을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연도만 표기하고 트렌드 내용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놓고 바깥에 표현했다는 것은 조용한 사람들 사실 틀리면 안 되잖아요 밖에 나한테 몇 달 안 돼서 금방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 겉으로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겉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전체 총 12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번 트렌드예요 1번이자 가장 중요한 트렌드이고 이건 절대 안 틀린 트렌드라서 먼저 제시한 겁니다 절대 틀리지 않을 조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조용하다고 하면 물리적인 조용함 청각적인 조용함만 먼저 생각하겠죠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성향에서도 조용함이 있을 거고 일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조용함이 있을 거고 조용함이라는 것이 어떤 영역 한 동네에서만 나오면 트렌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조용함을 지금 다 요구하고 있어서 이 퍼즐을 다 묶었더니 조용함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또 트렌드를 넘어서 메가 트렌드가 될 만한 속성이 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로 하나씩 라이프 트렌드 2025 책을 한번 열어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가 소음을 걷어내라 입니다 사실 참 시끄럽고 복잡하고 요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소음을 걷어내고 뭔가 조용함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시끄럽지 않은 세상에 살았다면 조용함을 추구하는데 사람들이 돈 쓸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겠죠 그냥 그 자체가 조용했을 테니까 너무 시끄럽죠 과잉소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사는 집도 공동주택이니까 내 천장이 내 천장이 아니고 내 바닥이 내 바닥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음을 들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거기다가 쇼츠에 중독될 만큼 사람들이 늘상 스마트폰 들고 있는데 쇼츠는 자극적인 거에요 애초부터 태생적으로 시끄러워야 됩니다 근데 다들 시끄러운 쇼츠만 보다 보니까 요즘은 조용한 쇼츠가 또 유연이에요 물건을 파는데 쇼츠에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럼 더 보게 되네요 더 보게 돼요 궁금하니까 오디오가 고장났나? 그렇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회사에서 나갈 때도 조용한 사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조용한 사직 조용한 사직 조용한 고용 조용한 해고 요즘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걸 다 조용하다고 타이틀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자주 들어왔다 자주 나가는 시대입니다 평생 직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고 잦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 들어왔다 나갈 때마다 갈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거기다가 또 조용함이 부를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드러나요 우리가 전통적인 부자 애초부터 내가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돈 많다는 걸 누구에게 입증하거나 자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죠 근데 갑자기 돈이 생긴 사람은 증명해야 돼요 지난번에 나 봤을 땐 부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부자 됐어 그러면 비싼 차, 비싼 가방 이게 필요하겠죠 이른바 졸부 그쵸 근데 그걸 영어로 하면 뉴머니가 되는 거고 반대말이 올드머니인데요 올드머니 올드머니 어렵죠 이거 괜히 따라 하는 게 더 싫고 사실은 그래서 부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뀐다는 것은 단지 비싼 물건을 안 산다가 아니에요 그동안 비싼 물건을 들어내 놓고 자랑하는 게 좋은 비싼 물건을 많이 샀죠 우리나라가 수입 자동차,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국가별 판매 순위를 보자면 한 5등쯤 해요 우리가 우리 그만큼 잘 살진 않거든요 패션 명품 브랜드도 한 손가락에 꼽힐 만큼 많이 사요 근데 가구는 어쩔까요 프리미엄 가구에서는 우리가 순위에도 못 들어요 우리는 차나 백은 들고 다니고 자랑이 너무 쉬운데 시계도 그렇고 가구는 안 그렇잖아요 그쵸 뭐 50년, 100년 쓸 수 있는 가구는 그 돈 주고 안 사죠 날 위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부자는 날 위한 투자에 공을 더 많이 린 거죠 남에게 보여줄 필요 없었으니까 이것도 부를 바라보는 태도의 형태가 영별 주는 거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여행도 이제는 웬만한데 다 가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행 몇 번씩은 가봤잖아요 네 네 네 어떤 관광지에 갔다 이건 다 충족했어요 네 그 관광지에서 사진 찍는 거 갖고 이제 흥도 안 납니다 거기서 내가 뭘 느꼈나 이제 내면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딜 갔다 단체로 우르르 몰려가는 여행은 자꾸 자꾸 줄어들고요 혼자 가는 여행이 늘면서 거기에서 구경 돌아다니는 시간보다 사색하고 내가 여기서 충전도 되고 뭔가 인사이트도 얻었어 이걸 자꾸 중요시여 그래서 이런 걸 조용한 여행이라고 불러요 이 조용한 여행이 전 세계 여행 산업에서도 중요 상품으로 자꾸 부각되는 중이고 거기다가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살다 보니까 조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종 사운드 테라피 사운드 힐링 싱잉볼 이런 거 이런 게 점점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생긴 일들입니다 이런 게 다 돈 주간 일이잖아요 돈 주고 조용함을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돈을 주고 조용함을 사는 시대 역설적이면서도 굉장히 뭔가를 허를 찌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현재 생활이기도 하고 반대로 내수 측면에서 보면 유통 또 소비 시장에서도 조용한 사람들이 과연 소비를 많이 할까 물론 이것도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시끄럽고 과시하는 거 좋아하고 밖으로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더 소비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랬죠 이제까지 주로 오지랖 넓고 인맥 많고 시끄러운 사람들이 돈 잘 썼어요 술도 잘 먹고 근데 요즘 온라인으로 쇼핑을 해요 사람들이 외식을 덜하고 배달 시켜 먹고 그 시장이 점점 커지는 반면에 직접 나가서 먹는 시장이 자꾸 줄어들고 회사에서도 회식 안 하잖아요 혼술은 하거든요 즉 어울려서 이득을 받던 사람 외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회사에서도 과거에는 사내 정치라고 해서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 능력 좋은 사람보다 위에 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평가 방식 보상 방식이 자꾸 투명해지면서 능력 위주로 자꾸 가게 되면 능력은 인간관계보다 자기의 고유한 능력인 거니까 조용해도 사실 되는 건 거죠 거기다가 뉴욕에서 지난 2년간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붉은불토 한다고 그러면 저녁 한 8시 때 예약을 해서 술 먹고 하다 보면 아주 밤늦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6시 반 타임에 예약하면 아주 밤늦게는 너무 버겁죠 그때까지 가기에는 물론 한국인들은 6시 반에 시작해도 밤늦게 가던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시간대 중에서 8시 타임에 예약률이 더 높았었어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미국이 미국이요? 우리는 어떤 시간대에 상당히 높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 시간대가 바뀌었어요 6시 반 시간대 예약률이 높아졌어요 6시 반에 시작하면 9시 10시면 집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도 가만 보니까 밤 12시 1시까지 진짜 잘 안 먹어요 그렇죠 이제는 좀 일찍 집에 갑니다 술자리도 예전만큼 많지도 않고요 오히려 한 10시 근데 이제 바뀐 거예요 세계적으로 지금 돈 제일 많이 버는 부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시대에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테크 기업 창업자들이에요 엔지니어 출신들 그렇죠 개발자들이에요 다 테크 창업자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처음 창업할 당시만 해도 뭐 인력도 없었을 테고 돈도 없었을 테니까 온전히 자기가 다 집중해서 할 일인 거죠 누구 대신 시킬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초기 한 몇 년간을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해서 밖에 놀러만 다녔다면 언제 개발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테크 기업의 경영자들 창업자 출신 경영자들 한 80% 정도를 내향성이라고 분류를 해요 지금은 내향적인 사람이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은 세상이 돼버린 거죠 순수하게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100% 내향 100% 외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섞여 있겠죠 근데 과거에는 내향은 죽이려고 외향은 키우려고 애를 많이 써왔다면 이젠 그럴 필요 없이 자기 갖고 있는 고유 능력에 집중하는 시대가 된 게 이게 또 조용한 흐름이 하나의 현상일 수 있죠 회사 내에서 또 시원시원한 리더가 있는 거랑 조용한 리더가 있는 거랑 또 조직 문화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2년간 미국에서 구조조정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한국 사회에서도 올 봄 여름부터 구조조정 말 자꾸 튀어나오기 시작해서 가을에도 심합니다 내년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열풍에서 빅테크의 주도 경영자들이 내향성인 사람들이 많고요 어? 이 친구 오랫동안 같이 일했는데 어우 이제까지 정이 어때서 이래서라도 사실은 정리를 과하게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정도 좋지만 합리적 관점으로 따져 봤을 때 산업의 판도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업이 바뀔 때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어요 라는 선택을 좀 더 냉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내향성들이 많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과거와 달리 리더십의 형태도 바뀌는 거죠 리더십이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감동 주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감동은 좀 덜 주더라도 합리적인 이득 주는 리더십이 되는 거죠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혜택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공부 시켜주거나 뭔가 돈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합리적이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보스 같은 리더십 야 나만 믿고 따라와 너 나랑 평생 간다 나랑 같이 뼈를 묻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고용도 조용한 고용 사직도 조용한 사직 이런 시대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서로 직장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경영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자기가 더 우선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근데 과거에는 자기가 우선이면서 남을 위하는 척 했다면 이제는 자기가 우선인 척을 그냥 대놓고 하는 건 거죠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과거와 달리 과거에 인맥 위주로 돌아가거나 외향성 위주 침묵 위주로 돌아갔을 때 단점이 사실은 있잖아요 능력이 조금 모자라도 인맥 때문에 뭔가 이득을 본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폐해일 수 있잖아요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이 오히려 역으로 뒤처질 수도 있고 그렇죠 투명하지 않은 사회였던 거고 이게 조금 조용한 사회가 되면서 이게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그런 투명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폐해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물론 인맥이 다 폐해가 있다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영업직이라든지 또 외부로 뛰어야 하는 쪽은 또 이제 인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시대상이 또 거기에 반영되는 것이기도 할 테고요 저희가 별책 프로그램은 책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조용함을 상징하는 취미 혹은 공부 생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책을 들고 다녔다면 그랬다면 지금 20대들 사이에서 종이책을 들고 다니고 종이책에 관심 가지는 게 욕망이 안 됐을 거예요 어른들이 아무도 안 하니까 이게 욕망이 된 거죠 요즘은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책을 좀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70,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책을 들고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책 들고 다니는 게 그다지 멋있진 않았어요 왜? 다 들고 다니니까 지하철에서도 책을 읽고 도변적인 일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무도 안 들고 다니니까 그걸 지금 20대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책 들고 다닌 걸 처음 본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들었진데 다 스마트폰인데 20대는 스마트폰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종이책 아날로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낯설면서 신기한 건 거죠 그래서 종이책을 들고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문화도 굉장히 새로운 문화처럼 여겨졌었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거 희소한 건 욕망이 되거든요 흔하면 자꾸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20대들이 선망하는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책 들고 다니는 게 멋있는 건가요 오히려 옛날에는 다른 거에 더 멋있었다면 이게 바뀌니까 그들이 어떤 책을 본다 이게 베스트셀러의 영향도 주게 되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외국에서 먼저 시작된 거 20대 연예인들이 한 몇 년 전부터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흐름들이 생겨서 우리도 좀 동참한 형태가 되는 거고 책을 바라보는 형태가 단지 책만 읽는다 이 끝나지 않아요 독서 모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독서 모임이 옛날에도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뭐 수십 년 전에도 했어요 그런 거 근데 옛날에 독서 모임은 책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게 아니고 책 다 보고 난 다음에 술 먹으러 가요 기승전 술이었거든요 침묵이었어요 책이 주인공이 아니고 근데 지금의 독서 모임은 책이 주인공이에요 끝나고 집에 가요 그냥 술 안 먹고요 그리고 같이 독서 모임하는 사람들끼리의 침묵도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과거 사람들은 같이 있는 멤버 중에 이 사람 직업이 되게 좋거나 돈 많은 사람이거나 그러면 친해서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을까를 따졌죠 내가 나중에 뭐 하나 팔아야 될 건가 근데 그게 아니고 책 모임에서는 책만 보러 온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벌 회장 아무 장관 없어요 그냥 나는 이 책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 즐거움만 찾겠다는 건 거죠 이게 사실 다른 태도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책을 이제 접하는 그런 문화적인 인식도 바뀌어가고 있고 그렇죠 다음 키워드를 들으시면 또 이제 그런 의외의 생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가 자발적 고립주의자입니다 자발적으로 고립해 다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쇼펜하우어와 관련 서적이 뭐 작년부터 열풍이 불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특히 이제 열풍이 불었죠 베스트셀러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근데 쇼펜하우어의 어떤 사상이 약간 이제 자발적 고립주의자랑 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쇼펜하우라는 사람 자체가 고립주의자였죠 네 처음에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일도 했고 학교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파벌 싸움부터 막 불필요한 갈등이라던가 이런 걸 이 사람이 못 견디기도 했고 이런 게 너무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어떤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연구를 하면서 평생 산 건 거죠 네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삶 다 마찬가지 고립되면서 고립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사람들의 시각 집단주의에서의 고립은 부정적인 느낌이었죠 비주류처럼 보여서 그렇죠 근데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세상에서의 고립이라는 것은 강제로 고립당한 게 아니고 내가 고립 스스로를 원했어 나는 세상에서 불필요한 잡음 겪지 않고 내 연구를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친구 술 필요 없어 나는 내 연구할래 이게 사실은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화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고립의 세계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문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수많은 사상에서 쇼펜하우에서 영향받은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다 영향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지금 시대에 뭐 20대, 30대 아니면 4, 50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남에게 뭔가 좀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애쓰기도 했고 남하고 어울리려고 싫은 자리에서 자꾸 갔어야 됐었고 그렇죠 이러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러느니 내 시간 버리느니 그냥 난 나한테 집중할래 내가 남이 아닌 나로서 온전히 살아볼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자발적 고립주의자가 되는 거고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십몇 년간 계속 인기가 있는 방송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 이거 처음에 나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갈 줄 아무도 몰랐죠 저걸 누가 봐봐 몇 달 하다가 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십몇 년 가고 있잖아요 엄청 인기죠 그렇죠 그건 그 당시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아 나 혼자 뭐 자연 속에서 비주류구나 사회에서 망해서 갔구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세상이 사람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나 혼자 뭔가 좀 편하게 집중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구나 이쪽에 관심이 자꾸자꾸 생겨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가장 주된 시청자가 보니까 4, 50대가 많더라고요 4, 50대라면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고 이미 스트레스 오래된 거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봤더니 아우 이런 거 스트레스 받으면서 산 이럴 필요가 없었네를 겪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2, 30대에도 연결되고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처음 나왔을 때 비주이라고 봤다는 건 거죠 근데 지금은 주류의 흐름이 되기도 했고 더 이상 혼자 살건 둘이 살건의 구분점이 없는 거죠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형태로만 보는 거라서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구하고 함께 있어야지 온전해진다는 아니고 나 혼자 자체가 온전한 개인이다 내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주인공으로서 살고 내가 온전히 잘 살아야지 누군가가 있어도 같이 잘 사는 건 거고 내가 혼자 못 살아서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많아지는 건 사실은 자발적 고립주의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게요 그냥 내가 원치한데 고립주의가 된 거와 다른 거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집중하기 위해서 고립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일도 잘할 수 있고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서 필요하면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집단주의 관계주의 속에서의 고립과 개인주의 속에서의 고립은 확실히 다른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고 물론 이제 개인주의라는 게 일기주의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일괄에서는 또 그런 걱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개인주의 성향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사회적인 연대감이나 결속력이나 이런 게 좀 약화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 얘기를 하나 해드릴 건데요 전 세계에서 투명성 지수 그 부패가 가장 적은 나라를 꼽으면요 대부분 북유럽이 많아요 북유럽이 늘 상위권에 있어요 북유럽 개인지수가 가장 높은 데가 북유럽 맞아요 1인 가구 비율이 보통 한 40% 50% 되는 데가 그 동네고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놀랍게도 복지도 제일 잘된 나라죠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내가 잘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잘려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잘려서 이 세금으로 사회적 약자 소액을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엎지 보면 우리가 굉장히 집단주의적 문화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또 모두를 위해서 세금을 내서 이런 것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집단주의적 사고에 있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개인주의적 사고가 늘어나는 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개인주의적 사고가 오히려 팽배한 나라에서 복지도 그렇고 투명성도 높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겁니다 물론 자원이라든지 각 정부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 이건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개인주의가 모여서 결국 내가 잘되려면 세금을 잘내야 해 이렇게 또 인식이 쌓일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나만 잘돼야 돼가 아니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내가 잘되려면 공동체와 같이 다 잘돼야 나도 잘되는 거거든요 우리 집이 잘돼야 옆집도 그렇고 아파트가 있으면 모든 집이 다 해피하려면 서로서로 웃어야 되는 건데 나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집단 문화 공동체를 강조하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조하면서도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른 태도라서 겉으로는 집단 우리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만 이러니까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내가 혹은 내가 먼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북유럽 국가들도 행복감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개인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행복감이 또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발적인 고립주의자라면 약간은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관계를 신경 안 쓸 수도 없을 테고 현실적으로 물론 앞에서도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신을 좀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과거와 가장 크게 달라진 게 과거에는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일도 못했고요 소비도 못했어요 회사 생활이라는 것도 다 조직 속에서만 있었다고요 근데 점점 회사에서도 원격 근무하는 사람들부터 재택 근무하는 사람들부터 아니면 대본의 사람들이 요즘에 일을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앞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직접 맞닥뜨리는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집단에 익숙한 사람들만 일을 잘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상오프예요 거기다가 소비도 마찬가지죠 누구하고 흥정할 필요 없이 물건 사고 밥도 먹고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고립되고 너무 개인화되게 되면 이거 사회생활 못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 자체가 바뀐 건 거죠 전 세계가 개인주의적 상황들은 점점점 커져간 상황이고 이거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더합니다 더해서 우리도 사실 그 방향으로 가는 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건 거고 연령대를 따져보자면 60, 70대들은 집단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20, 30대는 집단도 집단이지만 개인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할 겁니다 40, 50대는 집단도 중요하고 개인도 중요해 이 중간이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 30대가 40, 50대 되겠죠 그럼 나이가 먹을 테니까 한국 사회도 10년 지나고 20, 30년 지나면 그래 집단도 중요해지만 개인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겠죠 왜냐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1960, 70년대 이전까지는 집단이 더 중요해 그랬었어요 그들이 조금조금 바뀌어져간 거예요 그리고 바뀌어져가면서 사회가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룰도 잡고 만들어내고 복지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투명하게 바뀌어진 사회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 우리 관점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진화라는 측면으로 바라봐도 좋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뭉쳐서 하는 걸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달리기 러닝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러닝 크루라고 해서 이것도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유행이란 말이죠 그 안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을까요? 우선 러닝이 운동이 아니고 욕망이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러닝은 옛날에도 했죠 옛날에도 아저씨를 아침에 조깅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누가 멋있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자기 건강 위해서 하나보다 정도였었어요 지금은 인스타그램에서 우리말로 러닝 한번 쳐보세요 해시태그로 그러면 한 7, 80만 개가 나와요 사진이 영어로 러닝 이렇게쯤 나와요 우리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러닝 열풍인데 인기가 많은 상위 이미지를 한번 보면 뭐가 드러나냐면 이게 운동으로서의 러닝이다 그랬으면 상위에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기록 좋은 사람 근데 상위에는 달리기는 썩 잘하게 안 생기는데 뭔가 스타일 좋고 이쁘고 이런 사람이 위주로 돼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러닝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아 달리는 것 자체가 멋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요 옛날 사람들이 혼자 달리기 할 때는 남이나 볼 필요가 없으니까 촌스러운 반바지 입고 뭐 비싸지 않은 신발 신어도 됐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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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몸으로 나가서 뛰고 요즘 러닝 크루랑 같이 뛰잖아요 또 신발 비교하죠 같이 뛰니까 서로 비교도 되고 또 신발 어디꺼니 비싼 러닝아도 자꾸 사게 되고 요즘 비싼 러닝아 풍기현상이 있을 만큼 잘 팔려요 신발의 반발력도 중요하고 그렇죠 이거 옛날에는 무슨 선수들만 신던 걸 이제는 아마추일도 신고 러닝을 진짜 안 하는 사람 사놓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요 신발만 사겠습니까? 옷도 좀 좋은 걸 사야 되겠죠 거기다가 러닝이 여럿이 같이 모여서 다니니까 재미있는 이벤트가 필요하잖아요 펀러닝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러닝을 한 번도 안 해보는 데서 자꾸 해요 가령 궁궐 챌린지 경복궁 한 바퀴 둘레를 도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인 거 아니잖아요 어떤 트랙이나 한강 주변 도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돌았다면 궁궐을 왜 돌아요? 근데 궁궐 한 바퀴 돌면 그게 경복궁 돌면 2.5km쯤 되는데 되게 많아요 지금 도는 사람들 아 그래요? 경복궁만 도는 게 아니고 궁궐 많잖아요 한 바퀴 한 바퀴 다 돌아요 도는데 옛날에는 그게 그 근처 사는 주민들이 돌았어요 아침에 그럴 수 있었잖아요 산책하시면서 근데 지금은 지방에서도 와서 돌아요 지방에서도 차 타고 와서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다 같이 돌고 옷 갈아입고 차 타고 집에 가요 하루 종일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뭐냐 러닝이 욕망인 거예요 아 나 저거 해봤어 사람들이 어떤 패션이 됐건 어떤 소비가 욕망이 되게 되면 다 하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소비력에 비해서 훨씬 비싼 것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뭐 수입 자동차가 욕망이 되면 돈 많지 않아도 그런 차를 타서 뭐 뭔가 좀 경제 상황이 좀 아쉬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명품을 뭐까지도 가짜로도 하려고 하고 이게 욕망이 돼서 생긴 일이잖아요 러닝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모여서도 하고 이상한 거 재밌는 것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러닝에 대해서 무슨 달리기 대회를 하게 되면 스포츠 브랜드만 스폰서라졌어요 요즘은 금융사도 하려고 들고 명품 브랜드도 관심 가지고 왜냐 욕망의 중심이 바뀌었으니까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 다 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사실 그 경제 상황 때문에 골프에서 테니스로 테니스에서 러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 러닝 속에서도 또 욕망이 있는 거네요 사실 사람들이 골프나 테니스보다 이게 비용이 적어서 러닝 같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 다른 범주고요 러닝에서 연결된 건 피트니스예요 피트니스가 굉장히 큰 대중적 범주예요 네 골프는 20, 30대가 했어도 아주 소수가 했었어요 소수가 하던 게 골프에서 테니스로 넘어온 건 거고 피트니스 다수가 하던 피트니스가 지금 러닝으로 넘어왔어요 피트니스 안 하진 않습니다 합니다 러닝 머신 위에서 달리는 거보단 실제 자연을 현장을 달리겠다는 쪽으로 넘어온 것 뿐이지 이게 돈이 적게 되는 운동이라서 넘어온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러닝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나는 소리고요 러닝 길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요즘 러닝하는 사람 돈 되게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크루랑 모여서 같이 뛰려면 좋은 거 사야죠 그리고 다 뛰고 나서 그냥 집에 가겠습니까 같이 밥도 먹고 또 많이 듭니다 사진도 그렇고 사진도 잘 나와야 되고 장비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만 뛰지 않아요 요즘 달리기하는 러닝크루들이 네 해외까지 갑니까? 있어요 해외여행 가서도 해외여행에서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통은 낯선 나라 가면 그런 거 있죠 혼자 돌아다니기 못하니까 같이 돌아다닐래 그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가이드가 붙어가지고 러닝해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어딜 가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달리기 속에서도 욕망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고 앞에서 우리가 쇼펜하우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간은 욕망 덩어리다 라고 했던 게 또 일맥상통하기도 하네요 그 사람들은 주목할 게 이렇게 욕망이 반영되는 걸 주목해야 돼요 왜냐 욕망이 반영된다는 얘기는 시장이 커지고 돈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누군가는 투사를 할 거고 여기 누군가는 팔 거고 누군가는 즐길 거죠 그래서 욕망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주시해야 돼요 그래서 트렌드를 주목하는 건 대부분 욕망의 흐름을 주목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어디로 흐르는지 네 또 하나가 뭐 약간 이제 개인주의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한다 뭐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죽음까지도 주도적으로 준비를 한다고요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 내가 돌잔치를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나 아주 어릴 때까지는 내가 전혀 개입 못해요 다 커서만 내 인생을 설계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해주셨겠죠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죽는 이 과정은 내 자녀라던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결해 주겠죠 근데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는 건 뭐 불강력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 죽는 거는 어 죽기 전에 내가 어 어떻게 죽을 건가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려고 이렇게 연명치료 할 건지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조금 더 마지막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살 건지에 대한 것도 이미 선택지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이 선택지도 있고 어 근데 장례식 때 내가 어떤 사진을 썼으면 좋을지 이것도 내 선택지인 거죠 내가 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인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내가 이쁘게 밝게 웃는 모습을 나는 쓰고 싶다 만약에 그 의지를 미리 얘기해 두지 않으면 자녀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좀 근엄한 사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유일치 사카모토라는 유명한 음악가는 네 자기 죽었을 때 장례식에 어떤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음악가니까 네 자기가 세계적인 음악가니까 그리고 이 음악을 장례식에서도 그렇고 어 날 좋아하는 사람이 전 세계 팬들이 있을 텐데 이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미 생전에 아 장례식에 쓸 음악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만약에 옷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 나 마지막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또 있을 수 있고 그건 자기가 설계하는 건 거죠 이제까지는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다고 여겨졌다면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2025년이면 한국 사회가 이제 초고령화가 되는데요 초고령화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넘는 시점이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한참 먼저였고 우리는 이제 2025년부터인데 우리보다 먼저 노인의 세상을 만난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인이 많으니까 죽음에 대한 고민과 대비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일본은 이걸 종활이라 그래서요 종 마치는 활동이 되는 거죠 아 이걸 본인이 설계를 하는 건 거예요 왜냐면 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후손들이 날 계속 돌맞을 수 있을까? 그냥 묘에 모시면 주기적으로 뭔가 잔지도 갖고 가야 될 텐데 과연 그럴까? 이게 내 후손들에게 뭔가 부담주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걸 자기가 미리 어? 묘 필요 없고 나는 납골에 넣겠다 이걸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돈 내고 가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럼 납골도 내 옆칸 옆칸 옆칸을 이제 아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해서 이걸 일종의 묘지 친구라고도 부르는데요 일본에서는 왜냐면 돌아가기 전에 이왕이면 같은 묘 섹터에 어? 아는 사람끼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가족들은 보통 그 가족의 묘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옆에 어머니가 있고 그 옆에 옆에는 할머니 있잖아요 가정묘를 이렇게 조성할 때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맘 맞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함께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설계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양하게 발달되면서 노인 요양시설 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할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나이대잖아요 그런 쪽에서 연결도 시켜주는 건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서로서로 뭐 마지막 같이 있을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훨씬 발달되어 있어요 일본이 이런 문화가 한국 사회도 서서히 이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는 건 거고 적어도 내 마지막을 내가 의도한 대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네 네 내 멋진 모습으로 뭐 그런 사람들은 늘어나는 건 중요한 흐름이라고 봐요 장례문화 자체도 진짜 우리의 문화에 발맞춰서 같이 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전 얼마 전에 진짜 놀란 게 그 칠목할메 래퍼그룹 칠곡할메 래퍼그룹 이분들이 같이 이제 힙합하고 랩을 배우시던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그 빈소에서 춤추고 랩하면서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의 정수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거기서 이렇게 그 놈하고 좀 좀 슬픈 같이 곡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돌아가신 분을 가장 위하는 걸 뭘 할 건가 이게 사실 중요한 화두가 되어버린 거죠 그분이 좋아할 만한 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그동안 지켜왔던 룰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잖아요 그분이 사실은 그래서 이게 바뀐 것도 우리 사회가 집단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넘어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례식장 곡소리가 랩소리로 바뀌는 거네요 다음 키워드도 열어볼게요 AI가 쏘아올린 공입니다 사실 트렌드 얘기할 때 AI가 요즘에 빠지질 않으니까요 근데 자발적 고립주의자 이야기를 했고 또 개인주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AI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증강 인류라는 말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증강 인류 증강 인류가 우리가 보통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검색을 잘 할 수 있고 인터넷을 잘 쓸 수 있으면 내 머릿속에 없는 것도 순간 알아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증강 능력이 증강된다고 해서 증강 인류라고 했었는데 10여 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AI 도구들이 훨씬 더 지능적이니까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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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가 되겠죠 네 강 증강 창업을 할 때도요 무조건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하니까 여러 사람이 필요했겠죠 네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분을 주거나 월급을 주거나 네 월급 많이 주거나 근데 초반에 창업하는 사람이 둘 다 아쉽죠 월급 돈도 없고 근데 만약에 여러 가지 AI 도구를 써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회계가 필요하다 내가 직접 AI 도구를 써서 한다 코딩이 필요하다 AI 도구를 써서 한다 이러면 창업자 한 명이 나머지 사람을 쓰지 않고 나머지를 AI 도구 여러 개를 가지고 쓰면 1인 창업이 수월해지고 이렇게 되면 들어간 돈이 없잖아요 네 사람 안 써서 지분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거고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망해도 설령 리스크가 크지 않은 건 거죠 나 혼자 시간을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내가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먹기가 훨씬 수월해진 거죠 예전에는 내 동료를 못 구해서라도 나 혼자는 못하니까 동료가 필요해서라도 엄두를 못 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바뀐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창업하는 이런 사람들을 솔로프로노라고 얘기하는데 1인 기업가 솔로프로노가 혼자 해서 그러면 얼마나 벌 거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혼자 해봤자 몇 푼 벌겠어 직장생활이 훨씬 낫지 그러는데요 어떤 개발자가 혼자 게임을 만든 거예요 게임을 만들 때는 뭐 게임 누군가는 그래픽도 그려야 될 거고 누군가는 스토리도 짜야 될 거고 누군가는 코딩도 많잖아 여러 역할이 필요하잖아 이걸 혼자 한 거예요 오래 걸리겠죠 몇 년 동안 게임을 만들어서 런칭을 하고 몇 년 동안 누적 수익이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 본 사람도 있고요 게임 만들어서 큰 회사에 판 사람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판 사람 몇백억씩 본 사람도 있고요 지금 혼자 해가지고 몇백억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게 또 가능하다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다가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원펄슨 유니콘이라고요 유니콘 기업은 주식 시장에 들어가기 전 기업인데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니까 조단이가 넘는 기업이죠 조단이 넘는 기업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원펄슨 혼자서 해서 조단이의 기업 가치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지금은 네 그런 시대다 거기서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연봉을 엄청 주더라도 왜냐하면 엄청 많이 했는데 2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기업은 인재를 어떻게 지킬 건가에 대한 게임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인재를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능한 인재에게 파격적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유능한 인재는 혼자 뭔가를 또 하고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유능한 인재는 혼자서도 잘하고 같이도 잘하고 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직업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전망하신 것도 그런 맥락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직무를 연결해 준 종합 세트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출근해서 아침에 뭐 보고서도 쓰고 상사와 뭐도 하고 회의도 하고 기획은 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직무 자체는 네 이걸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일부의 직무는 대체가 가능하죠 AI가 가령 3시간 동안 뭔가를 내가 작성했던 보고서를 작성했던 걸 AI를 활용해서 1시간 만에 칠 수 있다면 2시간만큼이 남잖아요 네 그러면 이 똑같은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필요할까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 자체가 바뀌는 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인류는 그동안 직업 중심으로 사람을 고용해 왔어요 수천 년간 근데 직무 단위로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면 이 흐름들이 금방 바뀔 텐데 직업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단기 고용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고 단기 고용하게 되면 이제 정규직 이 개념이 조금 희석될 수 있고 이미 아르바이트 시장 뭐 프리랜서 시장에서 영향이 많이 왔어요 그쪽 시장에선 AI가 대체가 점점 잘 되는 업은 점점 단가가 떨어져요 단가도 떨어지고 반대로 고유의 사람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한 건 단가가 올라가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그 영향으로 갈 거라서 사람을 고용할 때 방식 자체가 좀 바뀌어지면 지금은 종합세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것저것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을 자꾸 뽑으려고 들었어요 스펙이라는 게 보통 그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학교도 좀 좋은 학교도 나왔으면 다 가려서 왜 애한테 뭘 시킬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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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야 되니까 근데 딱 딱 딱 쪼개진 일만 할 거면 이제 고용의 방식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고 꽤 많은 역할은 대체가 되는 거라서 이제는 기업에서의 모든 고용문화 이게 바뀌게 되면 이제 굳이 갈 사람들 사람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이 바뀔 거고 그리고 대학에서 수많은 대학에서 이제 취업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준비하잖아요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학습 민첩성이라고 그래요 학습 민첩성? 네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빨리 배우는 사람 왜냐면 세상이 계속 새로운 기술을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한 번 잘 배운 사람이 몇십 년 울어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문대 졸업장이 굉장히 잘 써먹혔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새로운 걸 계속 잘 배운 빨리 빨리 잘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명문대 졸업장이 아니어도 이렇게 빨리 뭔가를 새롭게 배워서 적용 잘하는 사람들이 기업에서 생각하는 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학습 민첩성 어떻게 보면 이 때문에 특히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학벌도 깨질 수 있다고 보시고 그렇죠 이미 많이 깨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테크 기업에선 이미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에선 고용을 할 때 이력사 사항에서 그 기재 사항이 자꾸 빠져요 어느 학교 나올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뽑아놓고 나서 어? 그 학교 나와서 아는 건 거지 뽑을 때는 참고사항이 아닌 건 거죠 네 어느 학교 나왔느냐보다 전에 직장에서 뭘 했느냐 뭘 했느냐 지금 어떤 직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러면 면접이나 서류만 갖고 뽑았다면 요즘은 실제로 그 직무를 테스트해 보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일하는 걸 봐야지 개발자면 코딩하는 걸 봐야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업무 능력을 보고 판단하는 건 거지 학벌이나 다른 걸 보는 건 아니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인맥하고도 멀어지는 건 거고 투명성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스펙하고도 조금 더 멀어지는 거고 대기업들 보면 그래서 정기 공채를 많이 없애고 있죠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인턴제를 시행을 하고 인턴들 중에서 정규직으로 돌리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실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전 세계는 대부분 그 방향이었고 우리만 유독 정기 공채가 많았었어요 우리하고 일본만 일본도 굉장히 줄었고 우리도 굉장히 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구직자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손국 같은 사람이 더 선택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한 건가 하면 계속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이 나오잖아요 한 번 배운 한 번 직업으로 평생 가는 게 아니고 살면서 수년에 한 번씩 직업이 바뀔 수도 있는 건 거죠 지금 시대의 사람들 앞으로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분야건 계속 내가 좋아해야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거여야지 계속 새로 배우라고 해도 배울 수 있는 동기별가 생기는 건 거지 나는 관심 없고 재미없는데 엄마가 이거 좋다고 해서 가면 새로운 거 배울 때마다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진짜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영역에서 길을 찾고 그 길에서 조금 조금 변형되어 가면서 계속 전개되는 형태가 아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민첩성 네 원래 학부모들도 너 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 뭐 하나 진드감치 하라 라는 이야기는 사실 그러면 이게 옛날 버전인 거네요 그렇죠 대신 이게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되고 네 산업이 흐르는 거 이래서 사실 사람들이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게요 기술의 트렌드 산업의 트렌드 비즈니스 트렌드를 계속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오늘 나왔으면 오늘 개발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최소 5년 전 10년 전쯤에 어느 정도 형태들이 나온 것들이 계속 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지금 현재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만 찾아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봐가면서 아 내가 저 분야에서 지금 요만큼의 기술과 능력을 쌓았다면 내가 매년 요만큼 요만큼을 더 쌓고 요런 능력을 더 갖추면 더 괜찮은 인재가 되어 가겠지 이 구도가 좀 필요하고요 옛날에는 좋은 학교에 나와서 취직을 했다 대기업에 이러면 한 번 인재는 영원한 인재였죠 그냥 이제는 한 번 인재는 그때만 인재인 거죠 계속 인재가 되려면 계속 학습하고 새로운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죠 앞에서도 이제 인맥과 능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출신보다는 능력이고 그렇죠 현업에서 그걸 또 얼마나 민첩하게 발휘하느냐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고등학생이 공부 제일 많이 했죠 인생 전체에서 공부를 따져보면 뭐라서 고등학교 때 공부 엄청 하고 대학도 좀 덜 하다가 취업한 다음에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성인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체 연령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학습 유형을 비교하면 만약에 중간쯤 있다고 치면요 10대 20대만 갖고 가면 상위권이에요 우리가 그 말은 어른들이 평균 다 깎아 먹은 거잖아요 어른이 된 순간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는 그때 한다 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은 공부를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생이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대학생보다 직장이 더 많이 해야 되고 직장인 초년보단 더 점점점 많이 해야지 자기의 미래가 계속 유지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평생 학습이죠 평생 학습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사무직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AI라는 것도 현장 곳곳에 또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프로야구 심판도 볼 스트라이크를 심판이 판정하지 않고 AI가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분야를 막론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직에도 들어가고요 뭐 이런 심판의 역할도 이제 AI가 하기 시작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인간이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뭔가 하면 공정성 같은 거예요 뭔가 판단해야 될 역할에서 사람이 개입했을 때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프로야구에서도 앞에 서 있는 타자가 유명한 선수면 아무래도 심판도 그 유명한 선수의 이름값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그 AI 쓰기 전엔 과거에는 신인들이 보통 좀 불리해졌어요 아무래도 좀 유명한 선수 위주로 좀 뭔가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쪽에 근데 그걸 도입하고 난 다음부터는 신인인데 잘하는 선수들이 자꾸 부각되고 아주 베테랑인데 성적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좋은 안에 들어왔다 안 왔다 이것만 판단하는 거죠 근데 미세하게 걸리는 이런 거 과거에는 포수가 프레임은 잘해도 되고 또 그 포수가 또 유명한 포수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잘했겠지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다 배제되고 오로지 룰만 따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또 공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아 유도리도 없어 그럴 텐데 일본만 융통성이 없었는데 융통성도 다른 걸로 표현하자면 누군가의 평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누군가의 기회를 또 빼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기계가 주는 우리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기계 자체가 온전히 뺏어간다기보다 저런 기계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가 되는 건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인류가 진화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린 받아들이기 싫어 이러기도 쉽지 않고 이미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던가 컴퓨터를 이미 받아들었잖아요 그거 이전에도 그거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서도 그렇고 산업에서도 그렇고 융통성보다는 공정성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일자리의 변화가 또 이렇게 AI가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변화하는 것이 부동산이라든지 상권에도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셨어요 맞아요 미국이 지금 오피스 상업용 오피스 공실률이 역대 최대입니다 그렇죠 20%쯤 왔거든요 샌프란시스코가 IT급이 되게 많죠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거의 한 38%까지 왔어요 공실률이 이게 5년 전이 한 3% 대였으니까 말도 안 되게 높아진 거죠 왜 이러냐 빅 테크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테크급이 많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은 사람을 줄여서 인건비를 아끼자 이게 아니에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좀 없어도 된다라고 바라보는 건 거지 이거 돈을 아끼자 이 측면이 아닌 건 거예요 거기다가 산업도 자꾸 바뀌는 거죠 그냥 사람이 R&D 할 때랑 AI를 도입해서 R&D 할 때랑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니까 요즘 제약 산업은 대부분 다 AI 모델링으로 연구해요 제약 개발을 그래서 사람이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지는 거죠 신약 개발의 속도 자체가 그래서 제약 회사들의 신약이 좋은 게 나오면 인류의 수명이 늘겠죠 근데 그걸 연구하는 베이스가 테크기업의 AI 모델인 거죠 테크기업이 인류의 수명을 늘리는데 기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노벨 과학상 중에 과학상 3개 중에 두 개가 무려 AI 분야 전문가가 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라는 것이 단지 그냥 일자리 정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산업 구조도 바꾸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업이 바뀌는 거니까 업이 바뀌면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게 되면 인력 재편이 되고 인력 재편이 돼서 효율성 위주로 가게 되면 줄어든 숫자만큼의 공간이 줄어들 필요 있고 공간이 줄어드니까 오피스의 공실률은 늘어날 수 있고 이 도미노가 계속 연결되는 거고 오피스 근처에서 직장인들 상대해서 밥 팔던 장사도 타격받을 수 있는 건 거고 여러 가지가 다 생기는 건 거죠 저희가 라이프 트렌드 2025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의 심쿵 한방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김용섭 소장님한테 직접 저희가 좀 낭독을 부탁드릴게요 트렌드 분석은 변화의 방향과 속도 변화가 만들어낼 위기와 기회 등을 연구한다 즉 변화 자체를 인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변화 자체를 인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 구조를 꼽아 주신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이 트렌드를 얘기하면 본인 기준에서 낯선 것들이 자꾸 얘기가 될 거잖아요 낯설고 새로우면 불편해서 자꾸 밀어내요 밀어내는데 우리가 세상은 못 이겨요 세상은 못 이기기 때문에 세상이 바뀐다 그러면 우선 흡수하고 봐야 돼요 흡수하고 올라탄 다음에 그때 내가 충분히 역량이 된 다음에 어 나 이거 한번 밀쳐내 볼래 그때까지는 늦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밀쳐놨다가 우리는 이걸 먼저 잘 받아들인 사람이 가져갈 기회를 늘상 보게 되고 이걸 보면서 늘상 배아파 할 거거든요 사람들은 늘상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잘 된 거 보고 배 아프잖아요 대부분 배 아플 포인트가 트렌드를 잘 올라탄 사람들이 배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배 안 아프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변화를 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군요 앞에서 학습 민첩성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변화 민첩성도 되게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응력이 될 수도 있겠고 다만 그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한다는 건 그만큼의 또 리스크를 지는 일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또 리스크 감당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이 트렌드 변화를 읽고 또 그 변화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오늘 별책부록 김용섭 소장과 함께 라이프트렌드 2025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모두 마치고요 다시 성공예감 이데옵니다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돌아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